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벤트에 콘서트가 있는 날!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손수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뭐죠? 뭔데요? 오늘요? 이거 누가 보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아, 내 여자친구? 아, 내 여자친구지 왜 이렇게 여자친구야? 뭐야, 여자친구 두 명이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 남자친구 두 명이요. 대단하다, 진짜. 바람 비면 안 돼요.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 주세요. 아니, 인피니트 쓰는 게 괜찮아요. 인피니트 쓰는 게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오늘 노예를 부르면서 이걸 찍으면서 직접 제가 이걸 전달합니다. 팬한테. 아,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시는 거구나. 네, 오늘 특별 이벤트를 위해서 카메라를 직접 구입을 해서 카메라까지 주는 거예요? 아, 뭐야, 놔둬 카메라! 카메라 있잖아요. 제가 다음에 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저희 인피니트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하고 오늘 이 카메라를 받으실 저의 여자친구분, 럭키걸! 럭키걸! 빨리 보고 싶네요. 지금 여기 인피니트 대기실인데 긴장돼요. 긴장돼요, 떨려요. 이거 포스트 뒤에 봐요. 네, 이거 봐요. 공연 시작 얼마 전이죠, 지금? 지금이 약 한 시간 전입니다, 딱. 이 떨림 모를 거예요, 지금. 모르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아, 여러분이래. 내 여자친구분도.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내 여자친구분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따 봐요. 바이바이. 이거 평생 간직해야 돼요, 카메라. 이거 버려가지고 여기 인터넷에 올라오면 가만 안 둘 거야. 버리기만 해봐. 진짜로. 죽어요. 죽어요. 이렇게 자Whoa IntellMSS. central라용 탕후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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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m saying. 그럼 thanks to me, everyone. 안녕 파이블. 감사합니다.